기아 자동차의 중국 법인은 둠펑 위에다기아가 소형 세단 페가스 사진을 출시했다. 둠펑 위에다기아는 26일 중국에서 페가스 신차 발표회를 열고 본격 판매에 들어갔다. 경제성과 실용성, 디자인 등을 앞세워 생애 처차 고객을 공략한다. 개발 단계부터 중국 소비자의 요구를 철저히 분석하고 반영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페가스는 카파 1.4 MPI 엔진과 5단 수동 또는 4단 자동 변속 이와 함께 후방 카메라, 경포 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HAC 등 안전 사양도 갖추고 있다. 윤기봉 둠펑 위에다기아 판매본부장 전문은 페가스는 경제성과 실용성, 안정성을 견부하여 라인업 보강을 통해 소비자 수요를 만족시키겠다고 말합니다. 둠펑 위에다기아는 경제 마케팅과 딜러 단위 전시, 시승 행사 등 판촉 활동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박상재 환경단